보시죠. 흉부외과, 뇌수술 담당한 신경외과, 소화외과, 소화청소년과, 마취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피학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이 3월 18일 날 그만두신 현대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의 최세훈 부교수입니다. 최세훈 부교수. 그야말로 이제 세상용으로 하면 폐암 같은 걸 고치시면 칼랩인 거죠. 나오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분업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외과의사들은 정말 참 나오기가 힘든 분들이죠. 산부인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살아감 있게 신체를 보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의료사태가 커져서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할 때부터 제가 의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여러분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 거 아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가장 여러분들의 의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제 이 최세훈 아마 이분이 가장 지금 이제 왕성하게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벌써 이제 외과의사분들은 50대가 가게 되면 체력 한계를 많이 느끼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출근해가지고 수술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가지고 체력 단련장에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친구 관계도 소원할 거고. 그렇게 여러분 이 외과 수술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계속 이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신다는 이런 게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여러분들 매슬 작건을 이렇게 할 때 파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이러면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이 4시 50분 정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냥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방송이 대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방송을 하게 되면은 대개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가 되면은 다른 생활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의사분들은 외과의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그냥 정해진 점들을 루틴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를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음주를 하게 되면은 음주를 거의 제가 안 하지만 음주를 하게 되면은 다음 날 방송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확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의사분들은 더 심할 겁니다. 거의 수도성처럼 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냥 오로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술 마시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폐암 흉부종량 이런 걸 하시네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나가면서 퇴직의 변을 남긴 걸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대학병원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바이탈 뽕에 찬 전공이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탈 학과에 종사하시는 소위 의료진들 의료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방송하다가 이 최세훈 부교수의 일을기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남긴 글은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병원이 어떤 상황이냐 이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불렁으로 망가져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것은 한국의 의료를 회복불렁한 거로 망가뜨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3월 중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현장 이야기를 의료가 완전히 회복불렁 상태가 된 겁니다. 음살이 아닌 겁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팀이 저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이 전부 있었을 때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외래에서 환자에게 저도 정말 수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가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수술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에 수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3월 중순인 겁니다. 3월 중순에 이래 4월 5월 6월 7월까지 4개월이 흘러간 겁니다.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턴과 전공이 전임이 없이 수술하고 병동을 지켜온 지 이미 한 달이 됐습니다. 원래 밤샘 수술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몸이 힘든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전공이와 전임이가 사직한 이후에 제가 혼자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급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술하다 보면 나머지 환자는 그저 쌓여만 갑니다.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더라 수술 공장이냐고 피난댔던 빅파이브 병원들의 그 많은 환자들이 다 어디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만 할 뿐입니다. 완전히 의로기를 망쳐버린 겁니다. 지금 되는 수술실 가동률은 제 생각에는 30%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공장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건 파산인 겁니다. 환자들이 죽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이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3월 중순에 여러분들 50% 이하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뭡니까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이는 수술을 계속할 수 없던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제가 혼자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3월 중순입니다. 왜 연세대학교가 여러분들 무기 휴진에 들어가겠냐. 왜 고대가 무기 휴진에 들어가겠냐. 이미 의료 현장에 교수분들이나 PA 간호사분들의 여러분들 피로도가 극한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관리들 이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현장 이야기 전문가 이야기들을 업소를 안 듣는지 정말 벌받을 사람인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과 윤 정부는 의료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수효과를 다 망가뜨린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이런 방송을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그냥 지금 혼자 수술을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싶다. 왜 사람을 살리고 싶으니까. 이걸 아마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뭡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흉부외과는 이런 데를 간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처럼 바이탈뽕에 취했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맷을 들고 밤새 수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밤새 원체 밤새 수술을 한 사람이었으니까 몸이 힘들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폐암으로부터 구해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폐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내 수술한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 폐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이 지체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흉부외과 의사 였습니다. 학생 시절이나 전공의 시절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외과의사를 독립하였을 때도 최고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래 보는 동안 내내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다 보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쓰임을 받나 분해는 치는 선물에 몸둘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뽕에 취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고된 일을 그냥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런 필수과의 전공의들이었고 필수과의 전임이여들이었고 필수과의 여러분들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관료와 대통령이 무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체를 다룰 때도 얼마나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나라가 이런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만나는 전공의와 학생 누구에게나 흉부에게는 정말 좋은 까라고 나의 노력이 그대로 환자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는 인생을 산다고 적극 권했습니다. 워낙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오는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더물었습니까 이분이 세일즈를 한 거죠. 뭘 세일즈 한 겁니까 바이탈 뽕을 판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흉부외과 전공의와 전임의가 있었던 병원에서 아산현대병원입니다. 같이 일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큰 기쁨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값진 순간들이 많았는데 평생하라고 해도 즐겁게 일할 것이었고 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명 남는다면 그게 저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이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한 금식이 외국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시즌은 이제 끝이 났음을 압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요사이 계속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병도 착하게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 나라의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될까요? 이렇게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책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의료가 붕괴된다면 아마추어 정보와 돌팔일 정보를 끕니다. 정말 길가는 국민 한 분 한 명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젊은 날에는 여러분 일을 위해 가지고 앞만 보고 뛰었으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 일로서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몸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몸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몸을 관찰하게 되면 저희들은 의사분들하고 달리 몸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드물지만 신체의 장기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세월이 가면 점점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참 아껴 사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꼭 같은 생각이 제가 사회를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섬세하게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도하고 무지막지하게 이름들 다룬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는지 이런 파괴적인 의료 정책이 정말 필요한 상태였는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편하게 빨리 볼 수 있는 나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어려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공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등했던 것인데 이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그들 모두가 미래에 절망한 채 자발적인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전문의가 되어 이 땅의 의학의 맥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전공의들이 우리의 미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떠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또 원통합니다. 현재 한국 의료의 문제점이 있다면 기득권 의사들에게 책임을 무려야 되는데 정부는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며 사명감을 갖고 공부하는 전공의와 학생들만을 이리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고집하기 이전까지는 전공의들은 열악한 조건에 최선을 다해 배웠으며 많은 학생들의 필수의료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공의와 학생 3만 명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충부외과에는 전국에 고작 100명의 전공의와 있을 뿐입니다. 매년 20명 남짓 나오는 겨우 한 줌의 전문의들 그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 만 명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읍에 자신을 발칙으로 결심한 젊은 의사들이 다 떠난 이때 정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과 명령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죽음도 의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수천 수만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들이 환자 한 명의 죽음이라도 시즌의 경험해 봤으면 절대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최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이미 3월 중순에 현직 여러분들 의로인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었고 뭐가 이런 발생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외면하신다가 여러분 사라질 문제도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정책이고 8원전에 비교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8원전은 원전에 관여되신 분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다.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석탄도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금 세대와 노년과 후세대 전부 관련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하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가장 소중한 것 제 인생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의협 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제3의 목적을 포기합니다. 윤 정부의 정책은 이 나라 의료를 영구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흉부외과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겨우 버텨오던 흉부외과는 남은 자들의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문드러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대부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좀 해석하게 되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기검진을 했는데 우암이 발생했다 폐암이 발생했다 간암이 발생했다 머리에 뭡니까 종량이 생겼다 대장염 종량이 생겼다 수술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아도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 전의가 되고 여러분들 암이 발전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술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바깥에 나아 수술을 받으면 되니까 재벌 회장들이 바깥에 나아지면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의로를 망하는 길로 몰아갑니까 누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한자를 살리던 젊은 의사들을 절망 속에 떠나가게 했습니까 그 떠나간 젊은 의사들을 살릴 수 있던 수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 그 책임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있지만 절제된 글을 여기 최세훈 전 현대아산병원의 부교수께서는 또 이런 글을 쓰는 제주도 아주 뛰어나시네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또 싫은 이야기를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는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고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오늘 이 최세훈 부교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참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집단유급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